잘 알고 있나 봐요. 오늘 직접 추천을 했다고. 아, 아버지가? 아버지가. 제가 개인기가 있어요? 개인기가 1호가 새소리 같은 거 하고. 오늘 집에서 1호 엄마하고 들어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창가에 새가 날라 들어온 것 같은 거야. 어, 아들 방에 새가 들어왔나? 너무 입체적이다. 그냥 가는데 혼자서 휙! 하는데 새소리를. 너무 잘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사실 부자이기 때문에 객관할 수 없어요. 아, 그럼요. 그럴 수가 있어. 개인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. 제가 예전에 스타고드 덴베리한테서 녹화가 끊었다 가잖아요. 자리에 앉아서 너무 심심해서 새소리를 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 감독님인가? 새 들어왔으니까 녹화 끊고 새차를 잘하고 그랬는데. 잘하고 그랬는데. 오, 그래? 한 번 해봐, 한 번 해보자고. 이게 진짜 되게 오랜만인데. 와, 진짜. 병원이네, 병원이. 오오오오. 진짜 새소리. 오오오. 똑같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계속 얘기하는데, 조금만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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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소, 여기 아무도 해달라고 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해달라는 건 제가 알 수 있으니까. 아, 그리고 또 마술을 준비했다면서요? 어쩌다가 가끔 갔다가 이렇게 한번 디노쇼 할 때 한 번씩 하나 봤네. 마술이야, 진짜? 스카프 잡고 나서. 이렇게. 여기 구멍 뚫려. 여기 구멍 뚫려 있는데 잘 봐야 돼. 네. 이럴 때 잘 봐야 돼. 그렇지. 내가 이쪽 갔다 올 때 이 손에 잘 봐야 돼. 이 손에서 스카프 날아갈 수 있어. 네. 그러니까 꼭 마술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뭐야? 야, 뭐야?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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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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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. 대박이다. 다 생각하고 좋은 거 입고 오신 거였어. 오오오오오오. 假装입니다.